이번 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준비 중인 조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의 상징인 해녀분들이 싱크로나이즈를 연습해서 직접 대회의 오프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겨우 수영장에서 꼴깍 떨면서 목숨 꺼내만에 찰나 찬다. 어디다 비교를 하면서? 장난도 아니고 정말 씨. 아줌마 저랑 사업할래요? 내일부터 연습해볼게요. 아줌마 저랑 사업할래요? 아줌마 저랑 사업할래요? 아줌마 저랑 사업할래요? 자랑 보내 minister 다가들르아요고 아줌마 저랑